화려함과 현란함이 있는 아름다움이 정책과 정치가 있는 일상을 만나는 곳입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은 기자들이 주최하지만 진짜 스타는 대통령과 유흥을 위해 선정된 코미디언입니다. 가끔은 대통령이 코미디언이 되기도 합니다. 4월 만찬은 현직 대통령을 놀리는 자리인데 대통령은 백악관 출입 기자와 초대 손님들에게 맞춤형 한 줄짜리 언사로 대응합니다. 손님들 중에는 할리우드 스타들과 다른 주요 유명 인사가 포함됩니다. 올해는 선거의 해인 만큼 오랫동안 만찬에 참석해온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대 후보를 넌지시 언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은 모든 대통령에게 있어 미국적인 전통입니다. 하지만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암살 시도 사건으로 회복 중이었기 때문에 만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임기 중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2011년 당시 사업가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코미디언 세스 마이어서 씨로부터 비판 세례를 받았습니다. Donald Trump has been saying that he will run for president as a Republican, which is surprising, since I just assumed he was running as a joke. No one is happier, no one is prouder to put this birth certificate matter to rest than the Donald. And that's because he can finally get back to focusing on the issues that matter.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은 언론을 놀린 다음 그 기회를 이용해 언론을 칭찬합니다. 특히 2년 전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 씨가 언급한 것처럼 기자가 대통령에 관한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될 수 있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언론의 장점이 27일 밤 워싱턴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장점이 27일 밤 워싱턴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